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살이 떨려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숫자를 만지는 훈련을 제대로 배우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글을 쓰고 숫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4년 동안 채널은 크게 탄압을 받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그런 시청자 수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실 건데 구독자 수도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를 넘어가게 되면 구독자 수를 계속 빼는 겁니다. 한 1200명 단위로 그래도 계속 또 늘어나면 또 1200명 빼고 또 1200명 빼고 구글 코리아가 참 야무지게 작업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신앙심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채널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세상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채널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구하는 소임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널이 성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가끔은 들죠. 그러나 그게 다 여러분들 뜬구름하고 같은 거니까 자기가 나서 자란 그런 나라에 누구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를 안 하니까 다행히 제가 채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제 끝까지 밝힐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게 내란죄지 않습니까 어제 제이아 h님께서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죠. 2016년 총선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관내 투표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이 자료를 여러분 제가 재정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딱 빼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는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 또 대통령 선거입니다. 복잡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은 당일 투표가 1880만 표 사전 투표 거소, 선상, 제외 국민, 제외 공간 같은 것은 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사전 투표 관내 관에 합치게 되면 504만 표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비교적 조작이 좀 덜 했던 2016년 총선에서는 78.99% 대 21.01%입니다. 그러면 그 논쟁이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지가 1701만 표 사전 투표가 1160만 표입니다. 59% 대 40%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전 투표지가 늘어났는가 하니까 130%가 늘어난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지수가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1160만 표를 다 조작한 것이 아니고 조작할 수 있는 풀을 늘려놓은 겁니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조작 가능한 풀을 크게 늘려놓고 그중에 일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표를 조작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계산하게 되면 100만 표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3, 400만 표를 늘려놓은 상태의 3, 400만 표 가운데 100만 표가 뭐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조작 풀을 1.3배만큼 증가시킨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2배 221%만큼을 여러분들 사전 투표 다수를 늘려온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 가지고 9.5%가 줄어듭니다. 1,880만이 1,701만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1,880만 명이 1,730만 명으로 당일 투표자 수가 줄어듭니다. 7.9%와 마이너스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는 4,400만 정도가 되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 집단입니다. 한쪽은 130%가 증가되는데 한쪽이 9.5%가 줄어든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클 경우에 표본 집단 1과 표본 집단 2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가 여러분들 130% 늘어나는데 당일 투표가 9.5% 줄어든 겁니다. 4년 만에. 3구 대통령 선거는 3구 대통령 선거는 사전 투표가 221% 늘어나는데 당일 투표가 7.9%가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밑에 여러분들 제외하고 그냥 130% 221%가 증가한 겁니다. 비교적 조작이 적었던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가 4.15 총선 때 180.30% 늘어나고 3구 대통령 선거 때 221%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일 투표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사전 투표가 656만 명이 늘어났는데 당일 투표는 179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사전 투표가 1116만 명이 늘어났는데 당일 투표가 15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모두 다 모집단으로부터 끌어낸 추출된 표본 집단입니다. 표본 집단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관위는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130% 늘어난 겁니다. 사전 투표 자수가 221% 늘어난 겁니다. 대단하게 늘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는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기념비적인 자료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못했는데 제아 H님이 이렇게 자료를 다루다가 이렇게 테이블로 딱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편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 무식하면 무도하다고 동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당일 투표자 그룹하고 사전 투표자 그룹이 4년 사이에 한쪽은 130%가 늘어나고 한쪽은 7.9%가 줄어드는 9.5% 한쪽은 221%가 늘어나고 한쪽은 7.9%가 줄어드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넉넉히 확보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그것을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넣어준다. 예컨대 노원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는 모두 4장당 1장 사전 투표용자 교부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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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1장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사전 투표지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사전 투표지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 투표소를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신할인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실제 사전 투표율이 19.99%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작을 26.69%에 맞춰 조작을 한 겁니다. 6.7% 정도로 올린 겁니다. 그게 297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장의 오신 분은 실제 사전 투표는 32.43%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5.50%를 올려가지고 36.93%를 만들어낸 겁니다. 242만 표 저희들 추정은 240만 표 정도 242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찍어서 당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부풀려서 유령 사전 투표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을 6.7% 정도 올린 것 같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5.50% 올린 겁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7.55% 올린 겁니다. 15% 실제 사전 투표율을 22%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3만 7,77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실제 사전 투표율이 얼마의 관계없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결정하는 것이 사전 투표율을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그게 최종 수치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24년 총선에서 이게 다 물원표입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몇 명이 사전 투표율이 오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7.50% 정도 그냥 올려가지고 조작하겠다. 그렇게 하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5%를 그냥 5% 선거인 수 기준으로 5%를 뻥튀게 하겠다. 220만 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 이 정도 여러분들 발표가 나오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내용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계속 높여온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계속 뻥튀게 해가지고 국민들은 바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4년 만에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10% 늘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이 12.19% 16.7%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계속 부풀려가지고 유령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으로 밀어넣어주고 실물로 된 투표율을 투입해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진실을 사실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밝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름다운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잘 훈련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하게 된 점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오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한 번 정도 더 좀 관점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